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식이요법 하는 거였어요. 그냥 운동만 밥만 잘 먹고 운동해라 그러면 쉬운데 대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고구마하고 닭가슴살 채소 과일 이런 것만 먹어야 돼요. 김치를 3개월 동안 1번도 못 먹었어요.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렵겠어요. 그런데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잃어버리는 게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이어트가 힘들지만 최고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모임도 못 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리고 또 제가 트레이너한테 그랬어요. 저는 이번에 한 번만 나가고 안 나갈 거니까 무조건 1등을 하게 해달라.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1등하게 해달라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저는 1등을 목표로 정말 시키는 대로 그거 뭐 여지껏 먹었는데 그거 잠깐 안 먹으면 어때? 무혐험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. 간 없이 드셔보셨어요? 정말 맛없어요. 특히나 닭가슴살. 그거 퍽퍽하. 그냥 먹어도 퍽퍽한데 그거 간도 없이 먹으려면 아주 막 곤욕해요. 그렇지만 뭐예요? 저의 목표, 꿈을 위해서는 그거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견뎌가면서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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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